이 프로그램은 매 구매했습니다. winter 울었어, 영생 울었어. 슬펐다. 오늘 1위 했는데 무대에서 약간 불쌍이기만 하고 떨어지진 않았는데 여기서 떨어졌어요, 눈별이. 야, 누가 울었어? 휘인이요. 휘인이가 왜 울었어? 둘이 울었어요. 마피아도 울었던 거 알으시고? 눈별이 뒷모습이... 네. 이거 아까 질문한 거 아니야? 아, 저 같다고요? 저도 그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또 캐치하셨네. 제가 가끔씩 놀래요. 어머, 난가? 네. 오늘이 첫째 날이거든요. 뉴질랜드 뮤직비디오 촬영 첫째 날인데 정말 믿고 싶지 않을 첫째 날이에요. 11시간 걸려서 도착을 하자마자 바로 차를 사러 오자마자 저 회의를 해서 하자마자 바로 메이크업을 하자마자 여기 왔어요. 여기 시끄러우니까 나가주시겠어요? 어, 진짜 얘 좀 예민하다. 얘 머리하더니 되게 예민해. 이만큼 나가면 되잖아. 아, 그렇지? 네, 좋아요. 또 나가라고 하네요. 아, 진짜. 어우, 장난 아니네. 깔맞추기. 날이 같은데? 오늘 날씨까지... 하나 더 드실 분. 하나 더 드실 분. 하나 더 드실 분. 아, 한 입? 그럼 나머지 입은 누가 먹으라고. 언니가 먹으면 진짜... 그 허쉬의 허쉬 그 앵크 맛이에요. 바탕화면이지 않아요? 지금 컴퓨터? 지금 약간 여기에 이렇게 파일... 언니 컴퓨터라 했어? 내 컴퓨터? 용돈이 파일? 컴퓨터라 했지? 아니요, 컴퓨터요. 아, 지금... 컴퓨럴. 아, 지금 엄청 튀겨. 컴퓨럴. 지금 좀 그만 튀겨. 컴퓨럴. Listen to my heart. I'm waiting for you. 너를 기다려. 컴퓨터. 아, 여기는 정말 많은 게 그림이네요. 다음 보여줄까요? 리덱. 뉴질랜드입니다. 우산이 왔어요. 네, 우산이 왔다. 우산이 왔다. 한 명 오세요. 님이요, 님. 닦아버려요. 우승이가 마지막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뭘 깎고 나온 건가, 이래요? 그치. 아, 이거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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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왜, 왜. 나 지금 2만 원 뭐 바퀴벌레 같은 거 같다. 그치? 있다니까. 오! 그거만 투르륵해서 귀신만 사. 네? 민윤이랑 친구 먹어요. 됐다. 인유질렙. 아유! 아유! 잘 되세요? 네. 털 털. 비 캐엇볼. 우리 부산에서 갈 때. 비 캐엇볼. 아유! 오! 오오. 오오 언니 아직 이 맛을 못 봤어요. 대박이 이렇게 깔 줄은 몰랐어. 그리고 대박이가 좋은 사료만 먹고 자라서 털이 비란이야. 어어! 그리스마시 가나가는 바. 저 어떻게 하려는. 어? 야!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으아아아아아아아ㅏ아아아아아아ㅏ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이 냄새가 내? 귀요미다 귀요미야 그럼에는 정말 귀요미야 제가 주무세요? 어우 웃겨요 생각해요? 아 진짜? 간단하게는 너무 핸드러그 하나? 아 옆으로도 대체 내고 이런 게 아 진짜? 사람들 없는데 조금 상어가 진짜 무섭게 깨드리긴 해 응 부위 이렇게 좀 해줄래? 이쪽에 부위 이렇게 한자씨 들어갈 때 걱정 안 돼요? 네 잘할 것 같아요 같은 멤버들 너무 걱정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용서 언니가 뛰어들 거예요 위험하면 위험하면은 제가 언니 수영 잘하잖아 위험하면 제가 바로 들어가죠 상호이자 시작 상호보다 거북이가 더 위험해요 하? 왜요? 맞아 제가 육지 거북이한테 먹이주는 그런 거 했었거든요 사과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막대기에 뽑아서 이렇게 줬어요 근데 이렇게 있다가 그냥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먹어요 사과를 이렇게 먹는데 그거를 딱 물면은 바로 싹 빼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너무 빨리 하니까 놀래가지고 내가 이제 손을 못 뺀 거예요 근데 이 나무 막대기를 물고 안 놔 아 근데 진짜 거북이가 세더라고 오늘 같은 날에 마주할 수 있다는 것만 눈 칫솔 잘 챙기세요 머리무와서 좀 타지 마시고요 네 혼난 일이네 혼난 일이네 혼난 일이네 죄송합니다 오! 한 번 흠 없어 흠 휘 지금 갈비벼가 튀어 놨들 용진아 언니 모니터링 한 번 용진아 씨 모니터링 한 번 보고 있어요 아 어머 나 이러붙힌네 아멘에 대해서 아? 잠깐만 이래잖아 이래 줬어? 아 내가 자 이렇게 아 왜 와냐고 아아 아아 진짜 지회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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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선에게 막방이라? 아니야 아니야 기대하죠 왜냐면 질문자는 원래 너무 그래 그래 너무 기대네 용선에게 토르라 아 아 토르? 토르라 나의 또 다른 자아 이 아 용선에게 감사합니다 리더분이 인사를 한 번 더 했어요 네 솔라인 아키먼트 쇼 오늘 추대주인님 모셨습니다 바로 나만의 문별 씨 어렵게 한 번을 모셨는데요 피에타 조각상 같다 언니 너무 좋게 해준다 언니 나 일으켜줘 너무 좋게 얘기해 주신다 일으켜줘 일으켜줘 아우 이거 무서워 여러분들께 우리 마마무에 대한 진실을 어휴 한번 파헤치네 찾아가 네 들어오세요 bin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별라 셀피쉬 risk 축합니다 뭐야 남아 모 Bibb 남왕 anyone 지금 삶 깜짝이야 잠깐만 잠깐만 별이가 야외에서 찍더라고요 별이는 그때 휘인이때 해줬으니까 별이한테도 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야외를 움직이니까 이게 한 곳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아 미안하다 내가 너가 야외라 그래가지고 아 이게 안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삐진거 삐진거여서 아 그러면 현장에 와라 그래서 내가 아 미안 못 갈 거 아 나 못 갈 수 여보세요? 들어가도 돼요? 안녕 헬로 맛있는 것도 사왔네 살짝 초코 딸기 바나나 아 잠깐만 잠깐만 플랜을 짜야 돼 그러면 내가 아 이렇게 하니까 내가 화장실에 뭐가 있고 세상은 그냥 이제 아 이제 뭐 가라입을까 아 이걸 치자 이걸 치자 오빠 이제 플랜 플랜 잠깐만 이거 언니 이거 한 번만 치워 치저 치셔 치켜주세요 뭐야 이렇게 끝난 다음에 이거 언니 거야 컷 컷팅 식 이거 진짜 비싼 거다 생색 근데 왜 이렇게 무슨 조롱 사진 찍는 구멍률처럼 써있어 하나 둘 셋 언니 이리로 간식 잡으러 주면 되네 이제 여기서 한 3시간에 케이크 드시고요 케이크 드시고요 케이크 드세요 나 이제 슬기님 오기 전에 갈라고 해 너가 정말 좀 아저씨 아 어색해 아 몰라 민사를 아니 영화 생일 왜?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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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얘 네네네네 이거 드세요 응원차 왔어요 응원차 감사합니다 아 둘이 트윗룩이네 네 언니가 언니 무슨 저렇게 졸업하게 찍는 사람처럼 그럼 어떡해 내가 막 이러고 이기면 어떡해 어떡해야 돼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그렇게 해봐 이 사진을 왜 찍는 건지 하나 둘 셋 네 네 오케이 아 어머니 네 네 네 네 언니가 아 왜 이렇게 언니가 이러고 가는데 왜 이렇게 이렇게 용이 Shake it up Shake it up 머리는 똑같이 있나요? Shake it up Shake it up 뒷모습 뒷모습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너무 잘해 잘해 There you go 오 좋다 너무 잘해 눈에 지금 뭐야 짱 오늘 제 사진을 하나 아니 얘가 나 뭐 지금까지 있으라고 해놓고 이제는 버림 지금 보이시죠 버림 완벽하게 버려진 거 보이시죠 지금 이러는데도 안 오는 갈 데가 됐습니다 안녕 진짜 다 준 해주세요 Surprise 안녕 예 이렇게 하니까 되게 어색하다 또 이런 거에 또 감동받아서 올리고 있는 건 아니지 아 진짜 지겹다 진짜 지겹다 멋지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고 진짜 멋있어 사실 저는 콘서트를 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아 나 깔아 아 아 야 눈이 깨져 나미바람 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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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앞에 문별이 있는 곳이신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생각해를 하죠 하하하하 별아 좀 앉아있어 하하하하 왜 이렇게 돌아다녀 왜에 그냥 나도 좀 듣자 이렇게 걸어다니면 아니 원래 이런 건 아무도 없이 해야 하는데 하하하하 아 너무 앞에 있으니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하하하 아니 맞아 잘하셨잖아요 하하하하 처음으로 이제 작곡한 빅불이가 있잖아요 작곡작사 하하하하 작곡작사한 빅불이가 있는데 빅불이는 어디서 영감을 받으신 건가요? 하하하 아 그 얘기를 안 했다 태어나서 이제 처음으로 작사작곡한 곡인데 이 곡을 만들고 별이한테도 제가 데려줬어요 그리고 어 좋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어떤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별이가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좀 더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 같아요 제가 좀 스몰불이거든요 하하하하 하하하 나 완전 thrived 떨려 떨려서 열 받아 흐흐흣 knocks 이 governing journalism ㅋㅋㅋㅋ bod지 왜 이렇게 떨려 나 라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내가 목소리 안 아버지 오늘도 알고 있는 듯이 네 잘 어우림없는 중 평일에 감상했을까? 그는 너무 어땠로 했었지 일단 무선기 머리를 까면 한 번도 쳐다보는 것 같지? 입술 뭐 걸렸었지? 뭐 먹어도 나요? 떨리시나요? 떨린다. 아니요. 떨리다. 안 떨린 적 하지 마시고요. 떨리죠? 떨리네. 아니요. 떨린 게 뭐가 있습니까? 질기 담는 건데. 오옹... 윤서 언니 개인기 하나 제가 어제 발견했잖아요. 윤서 언니가 혀가 콩을 닿아요. 지금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 화장해서 못하잖아요. 네. 코가 여기까지 닿아요. 코가 닿는 게 아니고 코가 닿은 거지. 그렇다면 척하면 척하게 알아듬어야지. 에휴. 근데 솔라 검사는 춤 많이 안 추잖아요. 목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만 풀어! 어? 발을 잘 잡아주기 바래요 아 진짜 안 돼요 사킹 신고 쪼르신 아 이게 쪼르신어서 지금 슬리퍼 신어서 치마가 끌리는 건가? 되게 끌리네? 이게 뭣이야? 이거 뭔지 알아?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용서 언니 옷 이거는 약간 그 아침에 이슬비가 내렸을 때 그 안개가 살짝 자극하게 꼈을 때 그 먹먹함을 표현한 옷이야 몽고반점 사실 몽고반점이 주인공이에요 몽고반점이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깹니다 그리고 근육맨을 탄생시키죠 제 근육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여주자 네 아 매달아 보실래요? 네 어디 어디 쪽인지? 이쪽? 제가 오른손잡이니까 진짜 매달려도 돼? 하나 둘 셋 아 못하네 다시 해보세요 잘 끌어봐 cada vert 아 네 내 구두 신어요 하나 둘 셋 키가 작아가지고 언니가 왜 내려요? 용 solche 으로 Plate 버전 내 사투리를 잘하는디 잘하는디가 무슨 사투리야? 어허 화나셨다 잘하는디 이게 무슨 사투리에요? 내 사투리다 내 사투리야 그게 무슨 사투리고 내 사투리다 그게 사투리 아니다 내 사투리요 어 맞다 건들지를 말어라 뭘 건들이노 다른거리노 어떤게 맞지? 내 사투리 내 사투리 내 사투리 내 사투리 아니 아니야 나도 운동화야 나도 운동화 나도 운동화 나도 운동화 나도 운동화 용어 말하기 나 지금 다들 기대 다들 이게 뭐라고 그치? 그치? 그래 운동화가 열렸다 아 아 운동화잖아 핑크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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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핑크프린세스입니다 언니 내가 어제 블랙 이쁘다 해서 블랙이 친거지? 아니 맞다 그런거에 동요하지 않나 거짓말 주지마 안녕하세요 하하하 앉아 다음게 컨 fuer지 멘트 오로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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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